1950년 터키에서 온 스물다섯 청년 슐레이만 그리고 그가 보살폈던 다섯 살 길 잃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일라 아일라의 냥에 뇌 배가만하면 우리 아일라의 뇌 우리의 귀 а일라의 뇌 우리의 우리의 소식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아일라의 뇌 우리의 아일라의 뇌 우리의 아일라의 뇌 우리의gre를 소개해 주셨을 notion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코레, 즉 한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거리의 상점, 가게 이름이 코레일리입니다. 한국인이란 뜻이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기념품을 파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이란 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코레일리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터키 군인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코레일리에 대한 기사를 썼던 웨르잔 육셋. 그는 동료 기자와 함께 터키군 참전 지역을 직접 다니며 취재했죠. 터키 군들의 첫 전투지이며 많은 희생자를 냈던 북한 군우리. 취재는 북한 당국을 일련녀 설득한 끝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상의 인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한가이 지렛기에 또한 영국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도 한국의 논리에 대한 기억을 당하는 것들은 한국의 전쟁을 잃어버린 것들은 한국의 전쟁을 잃어버린 것들은 이 사람들도 잊어버린 것들은 특히 한국의 전쟁을 잊어버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것들은 1950년, 이곳에서 8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 쿠렐리에게 60년 전의 기억은 숭고한 희생과 선명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파병된 터키군들은 1만 5천여 명. 미국과 영연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720여 명이 한국에서 숨을 거두었죠. 한국에서 넓은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마을에 왔다시피 우리의 고맨녀가 왔다시피 우리의 고맨녀가 왔다시피 하지만 고생이 다행히 고맨녀가 왔다시피 하지만 아랫까지는 아랫까지는 고맨녀가 고맨녀가 왔다시피 이 년을 잊지 못했다 이 년을 잊지 못했다 이 년이 마을에서 왔다시피 우리 수령인들은, 우리 수령인들이 죽을때, 정이 많고 용맹하기로 이름 높았던 터키군. 독실한 신앙을 지녔던 이들에게 승패보다 앞섰던 건 형제애입니다. 터키 참정군의 후손들 역시 그러한 아버지의 당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치에 대한 걱정은 다른 한국의 정치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정치에 대한 견해질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에 대한 견해질이 lahm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치에 대한 견해질을 생각합니다. 터키 한인회 참전기념사업회를 찾아온 백바레 코렐리 1950년 한국전쟁에 참여한 터키 참전용사 슐레이만 그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서 꺼내놓은 오래된 사진 그 안에는 젊은 터키 군인과 어린 한국 소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국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일아 아일아는 우리집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일아는 우리집도 아주 좋은데 아일아는 우리집도 아주 좋은데 아일라, 60년 동안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대령으로 퇴역한 슐레이만에게 한국전쟁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물다섯대던 해 그는 전쟁이 일어난 한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 잃은 어린 딸을 얻었죠 어디를 가든 늘 함께였습니다 이제 아일라, 여기가 먹기 전에, 뮤직룩이, 가시가 있는 것 같고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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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라 우리와 함께.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이 여성들의 여성들인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아닙니다. 터키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60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일라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볼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제작진은 먼저 주한 터키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군우리 전투 때부터 터키 참전군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백상기 고문. 그는 터키군과 동행하며 철수대까지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울고 콧물 흘리고 잘 데 없고 갈 데 없는 고아들만 있는. 이런 고아들을 그냥 데리고 부대에 오는 겁니다. 그 부대에 와서는 자기 첨에게 갇혀져서 같이 먹여주고. 그 다음에 전투에 갈 때는 또 이렇게 대탈이 가요.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10사람, 20사람 되는 고아들을 모아서. 모아서 그 수원에 있는 어무중대에 천막을 하나 썼어요. 천막을 쳐가지고 침대로 쭉 갈아놓고 수도부에 불을 피우고 담요를 깔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고아원을 만들었는 것이 52년도입니다. 앙카라 학원은 터키군이 세운 어린이 보육시설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쳤죠. 슐레이만의 부대가 철수하면서 아일라를 맡긴 곳도 이곳 앙카라 학원입니다. 앙카라 학원에서 자라고 배운 이들은 지금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형제회. 어린 시절을 공유했던 이분들과 함께 제작진은 앙카라 학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수원시 서둔동. 지금은 관공서가 들어서고 새롭게 정비되어 옛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앙카라 안카라 안카라 그때 배웠던 터키군가 내용도 발음도 정확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 유난히 따뜻했던 그들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50년 이상을 서로 형제처럼 의지해왔던 이분들이라면 아일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일라라는 애를 터키군인이 데리고 왔었는데 한 5, 6살 쯤 됐을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예뻤던 것 같고 우리가 기억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되면서 어떻게 그 행방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정확한 거를 터키군인들이 귀여워서 같이 아마 생활을 하다가 부대가 이동하면서 앙카라 학원에 맡기고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이름은 없었어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터키군인이 데려왔을 때는 아일라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앙카라 학원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분이 그 당시 앙카라 구원에 계셨던 아일라라는 앙카라 학원이 앙카라 학원으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는 폐잇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앙카라 학원은 197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1979년 해강원으로 흡수되면서 폐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앙카라 학원생들의 기록은 해강원. 현재는 꿈을 키우는 집으로 인계가 되었지요. 그 당시 앙카라 학원에서 옮겨온 원생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해강원에 한번 화재가 있었고 그때 많은 문서들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화재라는 바람에 훼손되고 일부 남은 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찾는 분의 서류는 지금 여기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아일라라는 이름. 그녀는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슐레이만의 기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홀로 두고 온 아일라를 위해 60년 동안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했죠. 간적이 photos của 이미 일정적으로 즉시 만약에 초청을 통해서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람에스커러 오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은 자신의 축복이 없다. 제작진은 전국에 흩어진 원생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 달 뒤 제작진에게 전해진 반가운 소식 인천에 살고 있는 최동남 씨 그 역시 앙카라 학원 출신이며 터키 군인이 데려온 아일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까지 아일라와 알고 지냈는데 무엇보다 아일라가 그의 누나와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또 걔가 학교 졸업하고 언젠가 우리 누나한테 하고 같이 내가 영등포에 있을 때 누나한테 한번 찾아왔었더라고요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몇 개월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은 있었어요 이름은 뭐죠? 이름은 김은자예요 김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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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라의 세 번째 이름 제작진은 여러 수소문을 통해 아일라 김은자 씨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라를 찾아간 곳은 인천 시내의 어린이집 60이 넘은 아일라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카라 학원을 나온 뒤에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아일라에게 지금 가족이란 아들과 손자 두 명이 전부입니다 그런 아일라에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나예요?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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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분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강력하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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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들을 보니까 어렴풋이 조금씩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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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은 몰라서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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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하아 하아 하 하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산가족 찾기 할 측에 저도 이분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방송국회를 그랬는데 거기 계셔서 일 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면 안 된대요 이름을 알던지 뭐 그런 뭐라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해서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번 갔다가 두 번 다 그냥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전에는 내 생각에 자기네 나라로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도 저기 수소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못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무슨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괴짝 같은 거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나를 거기다 누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런 생각도 어떤 나거든요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서웠던 전쟁의 땅에서 서로를 향해 웃어주었던 아버지와 딸입니다 같이 있었던 시간 1년 반 그리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시간 59년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부르고 싶고 듣고 싶었던 말 바로 아일라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 30여 명의 한국전 터키 참전 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슬레이만 부부도 이렌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일라입니다 아일라입니다 아일라 И neurot grandi 아일라 아일라 네 아일라 아일라 너는 그 brings 60년 전과 같을 리는 없겠지만 한국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에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 이 땅에서 목숨을 걷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 이 땅에서 목숨을 걷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 이 땅에서 목숨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462구 터키군 전사자들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슐레이만의 친구 역시 한국전쟁에서 숨을 거두고 이곳에 묻혔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코앞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60년 만입니다. 스물넷 푸른 시간에 머문 채로 잠들어 있는 친구. 이곳에서 수업을 열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포함했을 때, 자신의 전체의 전체의 전체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차렸다 했고, 그들은 둘이 잡고. 저희는 다시 차렸다. 다시 다시 차렸다. 아야가 먹으면서. Çinliler 머리카락으로 치는거에 찍고. 네. Kerimşen, Ali Bilge. 우리의 골아가 겨드렸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passade.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bismillah. 이제 내일입니다.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밤을 뒤척였죠. 우리 아버님꺼 외국에서 오시는데 우리 아버님꺼 골라드리려고 선물하려고요. 몸에 좋다는 홍삼에 멋스러운 셔츠와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코올리개였던 사람이 성장해서 선물을 사서 드린다는 게 좋잖아요. 같은 시간 슐레이만의 호텔방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라의 두 손에 쥐어줄 생각에 이런저런 선물들을 가득 가지고 왔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아 입술이 다 막 마른다. 지금 아일라에게 갑니다. 다가야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60년 전까지 이렇게, 저는 계속,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마음이 과멍게 되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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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잠에 일어났 violet.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일라의 웃음이 보고 싶어 슐레이마는 선물을 꺼내듭니다 아일라가 특히 좋아할 것 같아서 챙겨온 터키 과자 루쿰 60년 기억 속에 늘 멋쟁이 신사로 있었던 터키 아버지 아일라의 웃음이 보고 싶어 슐레이마는 아일라의 웃음이 보고 싶어 슐레이마는 터키 참전 용사들의 한국 일정은 7박 8일. 전쟁의 흔적을 지운 속도만큼 참전 용사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겠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 호렐린은 이 땅의 평화를 선물로 담아갑니다.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부모의 사진. 환갑이 넘은 아일라이지만 아기처럼 안겨울 수 있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예예예 좋아요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스마일 스마일. 떠나는 날 아일라가 준 선물을 입고 나온 슐레이만.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이, 손길이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시원하죠? 좋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야지. 그래야 온 한 데 돌아다니고 그러시지. 아프면 어떡해. 급히 아일라를 부르는 슐레이만. 같이 온 동료가 아일라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들에겐 작고 귀여운 다섯 살 아일라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용돈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아이라의 눈물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던 슐레이만.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서 있던 아이라입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서 있던 아이라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 사진을 좋아하는 슐레이만의 즐거움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제작진이 터키를 찾은 날 슐레이만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아이라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늘 1950년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아이라. 이제야 찾은 60년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이 터킹니다. 제작진이 터킹니다. 한국에서 있으며 한국에서 있으며 일본에서 있으며 무슨 일에 있어.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나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한 세월이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에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툭하면 터키 그릇을 꺼내 닦는다는 아일라 괜스레 그릇을 닦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혼자만의 오랜 그리움이라 여겼는데 까마득히 떨어진 곳에서 같이 그리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사시는 나라야 여기 아침에 할아버지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가 우리나라잖아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가셨단다 할머니가 가시면 되지 이제 그 다음에 할머니가 여기까지 가셔야지 나는 너도 이제 말 잘 들으면 데려가고 아따 열쇠 같은 이름 아일라 친근한 목소리로 아일라 하고 깨우면 가장 따뜻했던 날들로 돌아갑니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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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гулярmente 쓰러진 아멘 아멘 아멘